안녕하세요. 우리 윤실씨와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한 분 한 분 입장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에 맞춰서 붙어서 서주시고요.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세요. 지난해 데뷔를 하자마자 1위를 휩쓸면서 괴물신인으로 중복받은 아이들이죠. 떠오르는 글로벌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번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빨간 의상부터 검정 의상, 흰색 의상 다양하게 아주 예쁘게 입고 와주셨어요. 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 역시 글로벌 아이돌인 이유가 있네요. 패션도 딱딱 잘 맞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 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드림 콘서트에는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이고요. 영광스럽고 준비한 무대 열심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힙, 핫! 이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데뷔 1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1년동안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멤버들의 비밀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희 일단은 개인적으로 우리 리더 소연 논의가 곡을 이렇게 잘 쓸 줄 몰랐어요. 저랑 딱 맞는 그 색깔을, 아이들아가 있는 색깔을 그런 곡을 너무 잘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소연 씨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저는 우리 멤버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 우기 씨, 우리 중국 팬들도 보고 계세요. 중국어로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몽상의 인터뷰에서邀请我們來到 이 시스템의 연출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정말 멋진舞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와, 최고입니다. 다음은 민네 씨가 태국어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정말 글로벌 걸그릇답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하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에 가면서 팬분들이 보고 있어요.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힘차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짠! 짠! 아, 네 좋아요. 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짠! 아, 감사합니다. 아이들.